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국을 아시아 제2공장 후보지로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구와 포항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지역별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유치 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유치전에는 대구 포항을 포함한 전국 17개 모든 광역단체가 뛰어들었습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투자는 지역 산업 지도를 단숨에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제1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추가 확장지, 제2국가산단터를 후보지로 내세웁니다. LNF와 같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 등을 토대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갖춘 점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항만이 없어 운송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포항은 영일만 배우산업단지와 블루베리 산단을 제출했습니다. 포스코 등 포항 철강단지와 에코프로 등 배터리 소재 업체가 직접돼 소재 수급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소재 기업 위주로 완성차 업체가 없는 건 한계입니다. 경주, 영천, 대구로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단지와 인결시키면 충분히 더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지별 국가별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근 후보지간 합정연행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별도로 유치에 들어갈 경우 조화롭게 돼야 되는 부분들에서 약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을 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지자체별 후보지를 테슬라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